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원맹크 걸어치기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수구, 원쿠션, 쓰리쿠션의 숫자도 간단하고 두께를 잡는 법과 당점에 따른 응용 또한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수구, 일적구, 쓰리쿠션 위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구는 반칸당 50, 0부터 20까지 있습니다. 쓰리쿠션도 마찬가지로 50, 0부터 30까지 있습니다. 수구, 쓰리쿠션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 그대로입니다. 일적구는 혼노에서 반칸을 시작으로 그 지점이 0,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반칸당 5씩 15까지 있습니다. 시스템은 간단합니다. 일적구 더하기 수구는 쓰리쿠션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당점은 옆단 2팁, 일적구는 쿠션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두께는 걸어쳤을 때 대략 반 두께를 맞아야 합니다. 그럼 반 두께는 어떻게 맞추냐? 수구 출발이 0에서 10 정도일 땐 큐선이 일적구가 붙어있는 날선을 향해서 쳐주게 되면 반 정도 두께가 맞습니다. 수구 출발이 10에서 20 정도일 땐 큐선이 일적구의 끝, 얇게 비켜치기를 친다는 느낌이면 대략 반 정도 두께가 맞습니다. 흰 배합은 제가 시타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적구는 0, 수구는 10입니다. 0 더하기 10은 10 쓰리쿠션은 10이 됩니다. 일적구는 5, 수구는 15입니다. 5 더하기 15는 20 쓰리쿠션은 20이 됩니다. 일적구는 10 수구도 10입니다. 10 더하기 10은 20 쓰리쿠션은 20이 됩니다. 일적구는 10 일적구는 10 수구는 20입니다. 10 더하기 20은 30 쓰리쿠션은 30이 됩니다. 일적구는 15 수구도 15입니다. 15 더하기 15는 30 쓰리쿠션은 30이 됩니다. 10 주의할 점 반 정도 두께가 맞는 원쿠션을 겨냥해도 중단 투팁이라는 회전을 쓰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치거나 너무 탁 끊어치게 되면 스커트 현상 때문에 일적구가 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타법은 유리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께 실스가 꽤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응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죠. 일적구는 5에 있고 수구는 10에 있습니다. 5 더하기 10은 15 쓰리쿠션은 15가 되겠죠. 근데 일적구 위치는 대략 5 지점입니다. 더 짧게 들어와야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두께를 얇게 맞춘다. 0에서 10 정도 되는 지점은 날선을 맞추면 대략 반두께를 맞는다고 했죠. 그럼 날선보다 조금 더 깊게 겨냥을 하면 됩니다. 그만큼 일적구는 얇게 맞는 거죠. 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점이겠죠. 간단합니다. 회전을 살짝 뺀 상태에서 당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투쿠션에서 옆으로 눈치 않고 탁 튕겨내줘서 짧게 득점이 가능해지는 거죠.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적구는 15에 있고 수구도 15에 있습니다. 15 더하기 15는 30 쓰리쿠션은 30이 되겠죠. 하지만 일적구는 30에 미치질 못하네요.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께를 얇게 바꿔볼까요? 15 지점은 일적구의 끝선을 맞추면 대략 반 두께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게 날선을 겨냥하게 되면 두께가 얇아지겠죠? 쳐보겠습니다. 일적구는 5에 있고 수구는 10에 있습니다. 5 더하기 10은 15 쓰리쿠션은 15가 됩니다. 이번엔 이적구가 15보다 길게 위치해 있네요. 수구를 길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번째로 힘있게 딱 끊어쳐서 분리각을 만드는 겁니다. 일적구를 막고 밀리지 않게 하면 당연히 각도는 길어지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끊어치게 되면 스커트 현상 때문에 얇게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다 두툼한 두께를 맞을 수 있는 원쿠션을 재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당점을 살짝 낮춰주는 겁니다. 똑같은 두께 설정에 똑같은 힘으로 치지만 당점을 낮춰서 투쿠션에 맞기 전에 약간의 끌림을 이용해서 각도를 길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원 뱅크 걸어치기 시스템 두께를 설정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짧고 길게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서 두세번 쳐보면 금방 실전에서도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